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문 이번 시간에는요. 선지급 연차, 정상지급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DG파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에듀파도 고용노동부 과정 제가 아마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회사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제가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저희 다른 직원들은 다들 각자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주로 받는데 저한테 판도라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제 목소리가 익숙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좀 반가워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그러시구나 이러면서 받죠. 저는 판도라 격리실문 찍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차 지급 형태에 대해서 변경했을 때 선지급하고 정상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지급에서 정상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선지급은 뭐예요, 여러분? 1년이 딱 지나면 그 시점에서 다음에 바로 지급하는 것을 선지급이라고 그러고요. 정상지급은 1년이 지나면 이제 연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사용을 해요. 사용하고 그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를 2년 후에 지급한다. 이거를 정상지급이라고 합니다. 선지급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거. 정상지급은 2년 플러스 1일 정도 있다가 지급하는 걸 정상지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연차를 선지급 처리하다가 정상지급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서울시에 위치한 판도라 아파트는 도급사업장으로 여러분 도급사업장은 뭐예요? 월급이나 기타, 연차, 퇴직, 피복비, 기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모든 것을 도급회사, 위탁회사로 주는 거예요. 그럼 위탁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주는 것 그런 것을 도급형태라고 하죠. 도급사업장으로 경비 길말동시에 연차를 선지급하다가 아까 1년 딱 지나고 나서 주는 거 선지급하다가 관리규약과 계약서를 변경하고 이 관리규약, 표준관리규약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이 제6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연차수당, 퇴직금, 사대보험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후 정산, 즉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어떤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1년하고 7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연차는 1년권 주지만 7개월 것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그리고 누가 먹죠? 위탁사에서 먹죠. 그리고 퇴직금 어떤 분이 11개월만 일하고 퇴사했어요. 그럼 퇴직금 이 직원에게 지급되나요? 지금 안 되죠. 이것도 위탁사가 먹죠. 4대보험 어떤 분이 연세가 6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도급 계약서에는 실적으로 그분의 급여에다가 4.5회 갖고 회사분을 빼죠. 그러면 납부하지 않고 이 부분을 위탁사에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굉장히 말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아예 이 연차, 퇴직금, 사대보험 등은 아파트에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러다가 너희가 실질적으로 그 도급회사, 위탁사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퇴사를 12개월이 돼서 했고 1년이나 2년이 돼서 실제로 연차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후 정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선지급하다가 이런 사항 때문에 그 정상지급으로 연차를 정상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김말동 씨가 입사일자가 2017년 5월 1일이에요. 어우, 근로자의 날에 입사하셨네요. 2017년 5월 1일 날 입사하셔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2018년 4월 30일 1년 차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위탁사에서 야, 미리 줄게 하고 연차를 선지급한 겁니다. 위탁사에서 이렇게 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연차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시점의 금액으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주면 어때요? 급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일 날 연차를 선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 2년 차 때 또 15가 생겼죠. 이 15개에 대해서도 2019년 5월 1일 날 연차를 선지급을 했어요. 선지급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선지급을 하면은 만약에 이때 이 1년 차 때 거 있잖아요. 2018년 4월 30일 이 1년 차 거 있잖아요. 이 때 발생한 15개에 대해서 이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4월 30일 날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여기 5개를 사용을 했다면 2년 차 연차를 줄 때 이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차에 발생한 15개에서 1년 차 1년 차 때 발생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한 그 그 그 사용 개수 5개를 빼는 거죠. 그리고 10개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선지급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 밀려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 2년 차 이거를 이걸 이 금액을 이미 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지급이라면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 부는 2020년 5월 1일 날 줬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16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에 발생하고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개수 사용한 개수를 빼고 주면 되잖아요. 16개에서 만약에 그때가 4개를 만약에 했다면 12개를 줬겠죠. 이게 선지급으로 해서 그 먼저 주고 다음에 사용한 거는 그 다음에 빼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지급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이 3년차 거를 2020년 5월 1일 날 연차를 줬다면 이건 선지급이죠. 그런데 이때 안 주고 그 한 해 다음 해 한 해는 써라. 그리고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1일 날 연사를 정상지급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까지 그러시면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문제가 뭐냐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3년차 연차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쓰고 이 쓴 거를 빼고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때 지급했을 때 근데 앞에 선지급했는데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 요거에 대한 사용 요거에 이때 발생했고 2019년 그 5월 1일부터 2019년 2020년 그 다음에 1년 1년간 사용한 만약 그때 사용했다면 그 금액을 빼기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한 달이 한 해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때 지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김밸동 씨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요 때는 선지급했잖아요. 요 선지급한 연차 2년차 이 선지급한 연차를 실제로 실제로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1일까지 2년차 연차 사용 시기에 사용 시기에 사용한 개수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이 2년차고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차 연차 사용 시기죠. 그리고 2020년 5월 1일날 연차 정상지급을 하면 되는데 버뜻 이미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연차 사용 시기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지급하면서 요거를 차감할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 2년차 연차 15개 발상한 이 선지급부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에 사용한 2년차 연차 사용 개수를 차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때 발생한 연차 차감은 지급한 연차 금액으로 차감해야 돼요. 만약에 이때 한 개당 100원이었어요 연차가 그러면 빼기도 한 개당 100원으로 차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연차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월의 급여로 정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1일 이 연차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1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최종 월일은 뭐죠? 연차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월은 2020년 4월 30일입니다. 이때 급여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급한 연차는 2019년 4월 30일자로 그 계산을 해서 좋겠죠. 근데 만약에 급여가 인상이 안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급여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2020년 4월 30일 급여가 높죠. 그래서 선지급한 연차에서 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차감을 해주는데 그냥 저희가 임의로 연차 수당에서 마이너스 쳐주면 안 됩니다. 직원에게 이거 내용을 설명을 하고 현금으로 반환을 받던지 아니면 근로자 동의서를 받고 연차에서 반환한다는 그 동의를 받아야 안 돼요. 이게 아직 판결이 난 건 없지만 이 노동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과다지급 연차수당 황급 근로자 동의서 이렇게 썼고요. 그 성명은 말동씨 직책은 비원이 사유는 선지급으로 과다지급된 연차수당 황급할 거다 그리고 상세 내역을 볼게요. 여기까지 좀 중요하겠죠. 자 연차 지급 기준 일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날 2년차 때 15개가 발생해서 지금은 150만원을 했어요. 연차 선지급 뿐이죠. 연차 사용 기준 일자는 요거에 발생한 연차를 2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근데 5개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50만원 아니 여기 마이너스 50을 해도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0 해도겠죠. 요거는 사용개수입니다. 자 요 연차 사용 기준일자에 사용한 연차는 경비 직원이 회사에게 주어야 될 돈이에요. 이거는 계속 선지급으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에 3년차 때 선지급 하면서 그 금액을 빼서 줬을 텐데 3년차 때 안줬기 때문에 4년차 때 4년 4년차 내가 입사한 4년차 때 계산해 주는 겁니다. 과소지급액은 뭐냐면 그 이분은 실질적으로 2019년 4월 30일 급여 통상임금으로 이걸 계산해 줬겠죠. 그런데 그 저기 우리 연차는 내가 그 연차를 사용하는 마지막 달에 급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20년 4월 30일이 기준 임금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19년 4월 30일 연차수당은 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4월 30일 연차수당은 11만원이에요. 그러면 만원이 더 크죠. 만원이 더 큽니다. 그럼 이 만원을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경비 직원에게 그런데 아까 5개는 썼죠. 10개 중에 5개는 썼죠. 10개 남았잖아요. 10개 곱하기 만원에서 10만원을 이 직원이 회사에게 돌려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말동씨가 여기 3년차까지는 2년차까지는 정리가 여러분 된 거예요. 2년차까지는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3년차 거를 이제 할 거예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3년차의 연차가 16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정상지급을 하기 때문에 2020년 5월 1일날 주지 않고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21년 4월 31일 1년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연차의 사용 개수를 차감하고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정상지급 지금이죠. 연차 사용할 수 있는 최종월의 급여 2021년 4월 30일 이때의 급여로 정상해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연차 주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선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기간에 사용한 개수를 차감해야 되는데 3년차 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3년차 때 선지급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3년차 때 지급하고 2년차 3년차 때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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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용한 분을 지급 빼고 주면 되는데 정상지급을 하는 바람에 이 3년차께 4년에 4년차 때 지급하게 된 거죠. 즉 정상지급으로 변경시 2년차에 사용한 개수와 3년차에 사용한 개수를 합산해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2년차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밀리니까요. 그래서 2년차에 사용한 개수와 3년차에 사용한 개수를 합산하여 차감합니다. 즉 2년차에 사용한 개수가 4개고 3년차에 사용한 개수가 5개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2년차에 지급한 그거를 각각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2년차에 100원으로 만약에 이 사람한테 지급을 했다면 100원으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3년차에는 월급이 더 올라서 110원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 연차는 100원을 지급해놓고는 110원을 차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2년차에 지급한 금액으로 금액으로는 4개를 3년차에 지급한 금액은 5개를 썼기 때문에 5개를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 3년차에는 110원으로 지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110원으로 빼고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차감할 때 회사가 임의로 내가 맘대로 그냥 연차수당에서 빼서는 안 되고요. 직원에게 설명하고 직접 돌려받거나 환수 받거나 선사용수당 황금에 대해서 연차로 반환하겠다는 근로자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의 계산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급여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임금에 대부분 최저임금 때문에 통상임금은 계속 오르잖아요. 통상임금으로 인상으로 인하여 선지급 부분에 대해서 연차지급 시 과소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여러분 정상지급을 해라 라고 지금 그래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저기 이 연차 과소지급 됐다고 지급하지 않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위탁사에 제가 그냥 위탁사 직원 위탁사 말고 그냥 저는 그 일반 현장 직원이었고 위탁사 그 직원이 위탁사 직원 그 직원이 제 연차를 계산을 하시는데 거기도 선 그 거기도 선지급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2020년 뭐 5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2021년 4월 30일날 1년이 돼갖고 연차를 선지급을 받는데 이분이 어떻게 계산을 안 되셨냐면 이 부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때 급여로 2021년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는 2021년 걸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원래 저 원래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최종 실질적으로는 내가 2020년 5월 1일날 입사를 했으면 이분이 선지급으로 하더라도 2021년 4월 30일 급여로 모든 걸 계산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1년 이후 내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2022년 4월 30일이 제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 그 월이죠? 이 급여로 원래는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급여가 인상이 됐다면 이 인상된 급여로 소급분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차피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이 노동부에 노동부가 이야기하는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나중에 나가서 더 내가 못 받은 것을 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계산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도급비를 딱 받아서 정산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급비를 내가 만약에 연차를 그때 예전 급여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실적으로 2년 후에 지급하면 도급비를 추가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위탁사에서는 바로 선지급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후 정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청구를 계속 해야 되죠. 우리가 도급비 다음에 2021년도 예산안 짜달라고 할 때 그 인상된 거 도급비 그것까지 해서 같이 사실은 청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차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어려워요. 연차가 2018년부터 지금 한 4, 5번 바뀌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큰 덩어리가 벌써 4번 5번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저께 누가 물어보셔서 저도 노동부에 확인하고 알아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들은 거는 제가 저희 이지지팝 건물 회계 컨설팅 이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당신은 멋지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뵙겠습니다.